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또 프로그래밍이란 뭘 하는 일인가 프로그래머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깊게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는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Node.js의 기능을 제어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구동시키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성비가 가장 높은 공부의 단계예요 충분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Node.js, 또 JavaScript를 시작한 이유가 이러한 기술들이 무엇이고 또 이걸로 어떻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강의를 공부를 마무리하고 여기서 공부를 떠날, 완주할 아주 절어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배우는 것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더 많은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현실로 돌아가셔서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또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이곳에 찾아오셔서 다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좋은 강의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또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우리 하산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지금이 공부를 완주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면서 또 동시에 더 진도를 나아가기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명하게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려요 괜찮아요 그럼요 이렇게 Wiz którym 다시zza